구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선포하고 행하신 복음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더 마가복음의 구체적인 본문을 더 다루면서 우리 1장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읽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 질문으로 해보았는데요. 핵심 질문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마다 내 마음의 질문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다 배우고 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보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보금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볼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보금이 가져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보금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요. 사실은 세 단어죠. 무슨 단어입니까? 첫 번째는 보금, 그 다음에는 구원, 그 다음에 믿음.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깨닫는 그런 공부들을 앞으로도 진행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자를 보면 이 단어가 벌써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1장 1자 읽어볼게요. 조원석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토의 보금의 시작이라. 세 단어 중에 뭐가 나옵니까? 보금. 보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죠. 그러면 보금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기서 보금이 무엇이에요? 예수 크리스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뭡니까? 예수 크리스토의 보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금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크리스토라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 크리스토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보금의 내용이에요. 보금은 무엇이냐? 예수 크리스토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금을 여기서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 창세에 보면 1장 1절이 나오죠.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태초. 태초. 라고 하는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고치면 아르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보금에도 보면 아르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처럼 지금 마가보금도 예수 크리스토가 보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보금의 시작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금의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보금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명쾌하네요. 명쾌하죠. 딱 한 문장인데요. 한 문장이죠. 쉽죠? 보금은 원래 쉽고 그래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보금이신 예수 크리스토께서 입당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법을 읽으면서 보금, 구원, 믿음 이런 단어를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읽고 가다 보면 또 보금이라는 단어가 금방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1장 14절 15절에 또 나옵니다. 장혜원님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금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보금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14절과 15절에 보금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14절 먼저 보면 보금이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14절 보면 어떤 단어와요? 하나님의 보금.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금을 전파하셨는데 그 보금이 무슨 보금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금. 이 마가보금 전체에서는 보금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보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가 보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보금을 선포하셨어요.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보금은 무슨 보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금.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금 자체이신데 이 보금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선포하셨던 보금. 그 보금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보금은 하나님의 보금이고 하나님의 보금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보금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보금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보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금의 내용.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금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15절에 나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한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때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 저는 한 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두 개 종류, 두 단어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개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시간은 아마 하나밖에 없지만 이 헬라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시 10분이라고 말하면 크로노스인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죠. 오늘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내일이 있죠. 시간이 쭉 흘러가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어졌어요. 이 시간은요. 그리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침 10시가 되면 우리는 뭐가 금방 될 거라는 걸 알아요? 11시. 11시가 되면 12시. 우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알고 누리고 있는 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크로노스예요. 저는 이것을 수평적인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평적인 시간. 똑같이 쭉 옆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예측 가능하고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시간입니다. 예측 불가능해요. 인간들은 예측 불가능해요. 예측 불가능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역에 속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수직적인 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때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면 이거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수평적인 시간을 우리가 다 살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수직적인 시간이 딱 이렇게 만나면 십자가처럼 되죠? 이 딱 만나는 가운데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개시의 사건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수평적으로 흘러가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탁 만나는 그 순간이 개시의 사건의 시간입니다. 개시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뒤를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 인생이 변하는 시간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담의 색으로 올라갔죠. 왜 올라가고 있었습니까? 누구 잡으려고? 박해하려고요. 박해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던지려고. 자기는 자기 계획에 따라 자기 시간에 따라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강한 빛이 비치고 그가 말해서 떨어지게 되고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에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평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수직적인 시간이 딱 만나게 되니까 개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두 가지 시간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매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네, 옆에 계시네. 인만우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체험되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때가 개시의 시간이에요. 헬라와 사람들은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었다는 거. 그 중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때가 그 시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 특별히 보금서를 읽어 가시면서 어디에 주의하셔야 되냐면 뭔가 가득 찼다. 뭔가 청만하다. 이럴 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럴 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때예요. 두 개가 만나는. 그렇죠. 만나는 때. 그때는 가득 차게 됩니다.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데는 상징적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5장 25절 읽어볼게요. 강윤진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우리가 5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한 여인이 혈루증이 있었어요. 하혈하는 병. 부인과 쪽에 병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혈하는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아팠다고 딱 나옵니까? 12해 12년. 12. 뭐가 딱 떠오르죠? 12라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12, 12. 뭐가 생각나십니까? 제자들이요. 제자들 12명이죠. 왜 예수님이 하필 제자들 12명만 뽑으셨을까요? 전화해볼게요. 전화. 예수님께 전화해보신다. 좋은 방법이네요.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합 몇 개든가요? 12. 12이죠. 왜 그래요? 뭔가 상징적인 숫자군요. 그렇죠. 12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야곱의 아들. 가득. 야곱의 아들 12입니다. 12 집합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중에 한 명이 죽게 되니까 특도 선출을 하죠. 그래서 12을 채우죠. 왜? 12이어야 되는 거예요. 12은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예요. 개시의 숫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여인이 지금 몇 년 동안 아팠다는 거예요? 12년에. 꽉 찬 거네요. 찬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개시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영적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그녀의 삶에 임했다고 하는 것이 뭘 통해 드러났냐면 12회를 알았다는 거예요. 신기하네. 신기하죠. 그래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 가득 찼지 않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모습들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도 표현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국의 총리가 되는데도 13년이 걸리잖아요. 그 12가 지나고 딱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기억하셔서. 그거는 제가 또 부약을 좀 더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똑똑하셔서. 제가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12은 되게 중요합니다. 장혜원 아나운소도 몇 개 살아보셨죠? 가서 도넛츠 사보셨죠? 몇 개 팔은 거? 더즌으로 팔죠? 네. 그래서 할인해줘요. 12개죠. 10개 사나 12개 사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왜? 12개가 한 팩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이네 미국은. 심지어 모자도 몇 개씩 파는 줄 아세요? 도매직에 가면. 12개 다닙니다. 무조건. 12개 묶음이에요? 그래서 더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더즌은 12개를 말하는 겁니다. 12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의 시간이고 가득 찼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을 일만 남은 거네요. 그렇죠. 구원의 때가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낳았다 보다 구원받았다라고 하셨나요? 이 여자에게.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낳게 했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딱딱 마셔떨어지죠? 아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 언제예요? 그는 종말의 때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왔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글자적으로만 읽었던 성경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신기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이 됐습니다. 구원의 시간, 게시의 시간이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았습니다. 오라고 초청장을 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첫 번째 회개예요. 회개가 뭡니까? 되돌리는 거죠. 되돌리는 거죠. 회개가. 운전하시죠? 네. 운전할 때 좌회전, 우회전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유턴해야 될 때도 있죠? 네. 유턴하면 어떻게 돼요? 되돌아오는 거죠.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에 따라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내 욕심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이 회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유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턴해보면 내 생각만 바뀝니까? 내 몸도 같이 움직입니까? 몸도 움직이죠. 찬에 타고 있으니까 몸도 움직이죠. 회개는요. 머리만 해서 안 돼요. 입술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하라. 그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하라고 말해요? 뭘 믿으라고요? 보금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금. 믿어야 될 보금 분명하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 그래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끄떡거리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순종에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됐을까요? 안 됐죠. 어떻게 됐어요? 떠났죠. 떠났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네요. 너무 이 아들이 귀한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번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 태우라.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돼 보시면 정말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이해될 것인데 100세 얻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만 끄떡끄떡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직접 데리고 갑니다. 장작을 펴놓고 아들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를 내리치기 위해서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순종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리를 끄떡끄떡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 죄가 다스리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께서 선포하고 행하신 복음이에요. 행해주신 거예요. 경험하게. 마가복음의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볼게요. 조원석님.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연달아 또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예수께서 꾸지져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가르치시는 중에 한 사람이 옵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귀신이 있죠. 귀신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못 알아보는데 누구는 금방 알아봐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너무 우스워요. 그 상황이. 너무 우스겠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은요. 딱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린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귀신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지져요.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경련을 막 일으키다가 귀신이 떠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히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딴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 이제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누가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끌고 가요. 이쪽으로 끌고 가고 저쪽으로 끌고 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소리치게도 만들고 우리가 앞으로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마흐봉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집에 살지도 않아요. 산에서. 무덤 속에서. 그렇죠? 너무 무서워요. 무덤 속에 살아. 그리고 사람들이 새사수를 묶어놔도 이 사람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은 귀신이 붙잡고 있어요. 귀신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군인들의 귀신.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 사신 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야 너 나와라. 그 사람에 나오너라. 그건 뭐냐면 더 이상 네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주인이었어요? 나. 나가죠. 그렇죠?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나 이쪽 갈래. 그래서 그냥 차 몰고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우리의 주인을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요. 아. 네. 네.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에 따라가죠. 돈이 그 사람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명예가 그 사람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는 곳에 따라가고 주인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이 붙잡힌 사람은 귀신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해서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 귀신에게 종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체험하도록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귀신의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귀신이 나간 것처럼 실제로 술이라든가 담배 어떤 중독으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계속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은혜가 됩니다. 지금 참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귀신에 붙잡혀있는 사람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붙잡혀있냐면 중독으로 인터넷 인터넷 중독도 그렇고 약물 중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독 알코올 중독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의지적으로 헤어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탁 대면 마음 확 그래서 삶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런 삶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인이에요. 술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도박이 주인이야. 그래서 도박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고 내 삶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선포하고 행하신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누구의 믿음으로 치료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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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